자, 알았다면 이제 다음 주 시장 데뷔책을 좀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한 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어떻게 다음 주에는 또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주 시간차 공격을 저희가 맞았죠. 그러니까요. 일단 뭐 우리가 생각한 대로라면 사실 오늘까지도 좋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나쁠 거라면 어제 왜 또 그렇게 올랐는지 참 속상할 따름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다소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 글로벌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잠시 흔들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답지는 하나죠. 잭슨홀 미팅이 지나가고 나서의 수급의 방향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결국 잭슨홀 미팅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불편한 이유는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릴 것이냐. 계속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럴 지금 증오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다가 또 금리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은 내리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 뒤에 내리는 거 아닌가라는 또 불확실성이 지금 따라 들어오는 투자의 심리에 그러한 부분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불안감으로 지금 퍼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이럴 때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손이 눈보다 빨라야 됩니다. 바로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왜 그러냐면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부담이 지금 된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또 환율 리스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의 반등세가 나와도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는 초반에는 따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장중후반부에는 그 따라감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밀려 내려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환율의 부담을 느낀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짧은 기간 안에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시장의 주도주, 대형 시총 상위 종목꾼들보다 당분간은 중소형 테마단의 움직임들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은 더 빠른 테마 그리고 섹터를 공략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도 결국에는 빠르게 빠르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수말력이 필요합니다. 아르타면 다음 주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체크할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섹터 전체를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저는 K-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걱정할 게 없는 게 대다수의 기업들이 다 2분기 최대 매출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 2분기를 뛰어넘을 매출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K-피부 미용 의료기기 오늘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섹터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였냐면 기계를 한 대 한 대씩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계들을 팔고 나서 생기는 소모품의 매출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기계 한 대를 팔 때는 마진율이 약 20에서 25% 남는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지금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계만 팔아놓으면 자연스럽게 소모품의 매출은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K-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단 결국 침습과 비침습. 침습은 성형외과적인 부분, 비침습은 성형외과 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분야 모두 당연히 중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매출 구조를 또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반도체냐 2차전지냐 너무 이쪽에 몰두해서 고민이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K-피부 미용 의료기기 또한 또 하나의 대체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계속 잘 갑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주가도 멈칫멈칫하는 것 같은데 계속 가니까 이런 상황 저희가 잘 추적을 하면서 함께 좀 수익을 올려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개장할 때 저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섹터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드렸는데 일단 개장 시작할 때 공략할 종목은 아무래도 소금이라든지 설탕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테마주들을 공략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컨셉이 확실하게 저는 이쪽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화끈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살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작은 테마에 수급이 쏠리게 되면 관련 주들의 등락률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수산물도 수산물이지만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식자재는 두 가지입니다. 설탕과 소금. 그러니까 소금은 지금 후쿠시마와 연관이 있고 또 설탕은 또 무슨 이슈가 있냐면 인도에서 설탕을 수출을 안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설탕이고 중국에서는 지금 소금 사재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하죠. 중국과 인도 공교롭게도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는 두 나라잖아요. 이 두 나라에서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엔 그 파급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 탄력을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상홀딩스라는 기업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대상홀딩스. 이 기업은 소금도 취급을 하고 설탕도 취급을 하는 기업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중국의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지금 이 소금을 직수출을 하고 있어요. 직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장중후반 거의 막판에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보툰 모양새가 되었는데 이 흐름은 다음 주 내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소금 사재기가 한 번에 훅 붙었다가 갑자기 또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 후쿠시마 이슈로 인해서 중국의 또 반일 감정이 소비의 심리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3년 전인가요? 일본에 또 반일 감정이 생길 만한 이슈가 있어서 우리 애국 관련주라고 그때 한참 불렸었죠. 모남이라는 기업들도 그때 한참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었던 것처럼 한 번 또 이게 이미지가 또 만들어지게 되면 당분간 또 시장에서는 또 큰 파도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이나 공감이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상 홀딩스를 월요일 시초에 한 번 우리가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에 어떻게 저희 가격 전략 자꾸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테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특히나 종가가 고가로 지금 마감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월요일날 갭상송 출발이 유력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갭상송 출발을 할 때는 굳이 쫓아가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오늘 종가인 8,11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저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7,000원이라는 가격대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시작한 이 시발점이 되는 가격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된다. 대신 7,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꼭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 번 드려보면서 만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목표를 9,000원을 드리지만 일단 지금 이슈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호쿠시마 또 오염수 방류라는 게 오늘 하루 배출했다고 해서 지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누적이 되면 될수록 노이즈들도 계속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9,000원이라는 목표가 이상도 한 번 바라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 대상 홀딩스 소금도 팔고 설탕도 파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한 번 이 이슈에 한 번 배팅을 하면서 투자도 해보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